미국 육군정보보안사령부는 미국 육군보안국의 후신으로 세워진 미국 육군의 첩보호와 방첩전담 기능사령부이다. 버지니아주 포트벨보어에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 육군의 사령관들과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부대이다. inscom은 국가안보국과 더불어 미국의 통합된 신호정보조직이다. 이곳에 대응하는 다른 군종의 조직은 해군함대사이버사령부 공군 제16공군 해병대 암호화지원대대 해안경비대정보부가 있으며 이들은 중앙안보국 예하기구로 편성되어 있다. 육군부는 인간첩보기관인 첩보사령부와 신호첩보기관인 육군보안국을 합쳐 첩보보안사령부를 편성하고 본부를 1977년 1월 1일 새해 첫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회관에 설치하였다. 마지막 육군보안국장이었던 윌리엄 i 로랴 준장이 초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0월 1일 첩보국본부가 첩보보안사령부로 통합되었다. 1982년 제513군 사첩보단이 뉴저지주 포트몸머스에서 제솟집되었다. 1989년 첩보보안사령부는 버지니아주 포트벨보어로 건너가 존 퍼싱 장군의 지투 장교였던 데니스의 논란 소장의 이름을 딴 논란 빌딩의 본부를 차렸다. 사령부가 포트벨보어로 이사간 1989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소련이 해체되었다. 냉전이 끝났음을 의미하였으며 소련에 집중되어 있던 첩보전의 방향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1991년 육군첩보국이 폐지되었다. 와 소련 로겟 소련이 사라져 러시아에 민감하게 구분되던 정보가 더는 초점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진 특별 보안단은 제902군 사첩보단으로 재편성되었다. 1992년 6월 러시아협회가 폐지되고 조지시 마셜 유럽안보연구소로 인적자원이 옮겨갔다. 1993년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인간첩보자산이 국방첩보국의 통제하에 통합되었다. 제66군 사첩보단은 임시부대로 상태가 조정되고 파나마에서 제513군 사첩보여단이 포트고든으로 이사하여 전략 및 전술적인 첩보자산이 혼합되었다. 현재 이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